자 챕터 4 보겠습니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change my password. 나는 나의 패스워드를 바꿀 거다. 자 요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랑 연관이 있는 건데 가정법 과거 문법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요. 가정법 과거는 이 푸절이 들어가 있을 때 과거 시제 동사를 쓰지만 현재 시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특히나 was 대신 was 사용 그래서 원래 id 하면 was잖아. 그죠? 근데 이 was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현재 시제로 내가 너라면. 너였다면이 아니야. 너였다면 이게 아니라 너라면. 내가 너라면. 이것도 will처럼 해석하는 거야. 나는 나의 패스워드를 바꿀 거다. 그 다음 불어하기 하면 안 돼. 자 원래 be supposed to는 be supposed to라는 단어의 수거의 의미는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하고 비슷한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not을 붙였으니까. should. 너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너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봐보자. 자 you looked tired, Peter. 피로야 너 피곤해 보인다. 이럴 때 룩은 보다가 아니라 뭐뭐해 보이다. 자 I played computer game until late. 나는 컴퓨터 게임을 했어. 늦게까지. 그래서 last night, 지난 밤에는 I slept for less than four hours. 나는 less than 뭐뭐 미만이니까 4시간 미만 동안. for. 4시간 미만 동안만 잠을 잤어. playing computer games too much.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져. 너무하는 것. 자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is not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위해 좋지 않아. I know, 제니. 제니야 나도 알아. 그러나 I can't stop it. 난 그걸 멈출 수가 없어. I think 나는 생각해. 데타나가 생략돼 있는 거야. I am addicted to it. 나는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이거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라고 나는 생각해.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set a daily plan. 나는 매일의 계획을 정할 거야. To limit game time. 게임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Limit game time. 자 that's a good idea. 땡. 그거 좋은 생각이네. 고마워. 자 그 다음 Tony Tony야 You spend too much on your smartphone. 너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네 스마트폰으로 해서 My friends get together on SNS almost everyday. 거의 매일 친구들이 SNS상에서 모여요. So I can help you mom. 그래서 나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엄마 나는 어쩔 수 없어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suggest 나는 제한할 거야. 목적어가 동명사 목적어를 사용을 한 거죠. 동명사 목적어 자 뭐를 실외활동하는 걸 그러니까 농구라든가 Outdoor Activity 실외활동이요? Yes, 맞아. You can do a lot of great activity. 너는 많은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어. Such as soccer or skating. 축구나 스케이트 같은 All right. 좋아요. I will suggest it today. 내가 오늘 그걸 제시해 볼게요. James James What are you doing? James 뭐하고 있니? I'm posting some of the pictures. 나는 몇몇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 여기서 꾸며야겠지? 명사 뒤에서는 내가 찍었다. 살아와 오늘 그러니까 니은으로 바꾸면 되니까 내가 오늘 사라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어. Did you ask 사라? 너 사라에게 물어봤어? 사형식이에요. 간목 이 if절이 직목 그러니까 명사절 if라는 얘기지? 그래서 명사절 if는 뭐뭐 인지 아닌지 로 해석해 주는 거야. weather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weather 접속사 너가 그것들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닌지 사라에게 물어봤어? No 아니 but I think it's ok 근데 나는 생각해 그것이 괜찮다고 because she looks good in the picture 그녀가 사진에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you're not supposed to post someone's picture 너는 누군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 without asking 물어보는 것 없이는 oh maybe you're 아마 니가 맞는 것 같다 I'll call Sarah and ask her right away 내가 사라에게 전화해서 그녀에게 곧장 물어볼게 David let's watch this new movie on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이 새로운 영화를 보자 on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yes I have a website 나 웹사이트 있어 또 that이 하나 생략돼 있는 거예요 that은 이렇게 문장 중간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that이 하나 생략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자 for free 무료로 그걸 그러니까 영화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나는 가지고 있어 P2P 이런거이지 자 you're not supposed to 다운로드 movies 너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안돼 from that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로부터 Catherine it's against the law 그것은 법에 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긴 거야 정말 I didn't know that 그건 몰랐는데 자 why don't we go to the movie theater instead 그 대신에 영화관에 가는게 어떨까 why don't we 동사원형 뭐뭐 하는게 어때 라는 뜻이죠 오케이 let's go 그래 가자 자 보라가 얘기합니다 세호야 look 봐봐 somebody posted strange things on your sns 누군가가 네 sns에 이상한 것을 올렸어 I don't think you post them 나는 생각하지 않아 대사나가 또 생략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명사절 대시야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너가 그것들을 올렸다고 나는 생각 안해 really? 정말? who did this? 누가 이걸 했지? I think someone figured out your password 나는 생각해 누군가가 너의 패스워드를 알아냈다고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change my password 나는 내 패스워드를 바꿀 거야 여기 you가 아니다 I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유가 아니야 내가 너라면 이니까 I가 돼야지 그치 I think I should 내 생각에도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아 Is your password easy to guess 네 패스워드는 쉽니? 얘가 이 형식이니까 얘는 주격보호예요 비동사 뒤에는 주격보호 오죠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 정도용법이야 투부정사 중에서 이렇게 형용사 뒤에 오면 정도용법 뭐뭐 하기에 그러니까 추측하기에 쉽니? I used my birthday 난 내 생일을 썼지 That is not good 그건 좋지 않아 In fact 사실 It is a big mistake 그건 큰 실수야 You are not supposed to use your personal information 너는 너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 When you make a password 패스워드 만들 때는 Okay I see I see 알겠어 라는 뜻이죠 I'll change it to a stronger one 나는 그걸 바꿀게 더 강한 이럴 때는 것 여기는 이제 패스워드를 뜻하는 거지 더 강한 패스워드로 바꿀게